버터플라이, 나비. 한국말로 나비. 나비. 자, 비는 피 같은 거죠. 비, 피. 나비, 나피. 피는 또 풀, 나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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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플 이렇게 변합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나플, 나플, 나피, 나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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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플 이게 나중에는 플럭으로 변하죠. 플럭. 자, 리딩 오더가 히브리어하고 아랍. 아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. 왼쪽에서 오른쪽. 근데 이게 유럽이나 한국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단어들이 이렇게 바뀐다. 자, 그래서 히브리어. 여기 보면은 옥스포드 히브리. 잉글씨 히브리. 자, 버터플라이. 파르, 파르. 자,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죠. 파르, 파르. 파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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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, 파르, 파라, 파르,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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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그냥 플럭, 플럭입니다. 플럭, 플럭, 플럭.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. 그 플럭. 나비를 펄럭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했다. 히브리 사람들이. 그럼 히브리 사람들 혼자만 한 건 아니잖아요. 이건 뭐 컴퓨터를 다 찾아보면 나오지만은. 크루드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크루드. 크루드도 그냥 버터플라이. 페럭, 페럭, 플럭, 페럭, 페럭, 피, 플럭, 피, 유, 엘, 이, 플레. 플레, 플레가 그냥 플럭입니다. 페럭. 페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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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럭. 플럭. 태극기가 바람에 플럭입니다. 플럭, 플럭. 자, 크루드 옆에 또 터키는 당연한 거고, 그렇죠? 한국어 터키요. 여기도 있습니다 또 플라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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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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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 헝가리 헝가리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 버터플라이 갭게 아 랩게 랩게 그냥 플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플럭이 되고 또 이제 이거는 또 그 유명한 구애초아 사우스 아메리카쪽에 페르 볼리비아 페르 볼리비아 또 하나인데 생각이 안나네 페르 볼리비아 자 여기도 보면 버터플라이 샷블 되는 샷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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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죠 샷븐 샷븐 서는 니은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니은이 ㅅ으로 그냥 이쪽 땅으로 넘어가서 바뀐 겁니다 나풀나풀 나풀나풀은 플락플락 똑같죠 나풀나풀 플락플락 ㅅ은 그냥 니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니은 리울로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고